그래, 바텀으로 가는 거야 결심했어!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오늘 단 한 판 이긴 거 바텀인데 왜 바텀을 안 했을까? 바텀을 가라는 하늘에 계시였거늘 만약 카이자 다섯 판 했으면 5승 했을 거 아니야 그래,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됐다 평균적으로 사람이 내가 잘해서 이기는 판이 있으면 또 버스 타서 이기는 판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진짜 내가 잘해서 이기려면 엄청 막 멘탈 잡아주고 막 할 수 있어! 우리 원지 똥 쌌구나! 기저귀 갈아야죠! 기저귀 갈아주고 탑한테 탑 막 막 정신병 앓고 있으면 가가지고 어허! 저 왔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토닥여지고 막 별 센쇼를 다 해야 한 판 이기는데 지는 거는 그냥 오지게 쉽게 서 그냥 5분만에 게임 결과 게임 결과 정해져 있다니까? 어? 나미의 요네 야, 이거 뭡니까? 루시안 바로 뺏어갑니다! 나미가 나미! 하면서 어허! 이 녀석! 바로 루시안 가지고 와야지! 좋아! 편집자님! 이번 판 꼭 편집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한턴만 하자! 적 정글도 오면 우리 같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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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 개꿀딱! 개꿀딱! 응! 도발 안 걸려! 응! 답답해! 응! 이거나 먹어!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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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와! 어, 바드 잘해! 바드 판.. 판세를 읽을 줄 아는 친구 같다 아무래도 살짝 대기 바드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뉴! 아메리카노 오케! 빨리! 톨 사이즈로! 오케! 카피! 아하! 아! 아! 아하! 아하! 이 시간에 힐이 났어! 아하! 아하! 오! 나이스! 가라! 안봐도 잡겠지? 나이스 잡았다! 절대 질 수가 없다! 레드문 넣었어! 개구! 아! CS 건들지 마세요! 바로 가겠음! 나이스 판단! 개구! 좋아! 루시안 CS웨일에 바드! 바드님이 레드 지키러 가셔서 저는 살인거임! 저저저저저 정글러 전혀 적혀 상황도 모르고 저저 어? 저저 생각 짧은 정글러 자기 레드 지켜준 줄도 모르고 저저 으이그 저저 눈이 일곱개 있으면서 바텀에 하나 설치하지 CCTV로 꼭 마이 때문에 못 먹은 건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응 도망갈꺼야? 나미 답답하네! 아이 샤라부씨! 누굴 응원하길래 나미를 답답하는 겁니까? 예? 백스 왔다 근데 이거 보는게 낫지않음? 나이스! 밀따 나이스! 어이 백스 센스 지리는구만 이거지 오늘 바텀을 해야 이긴다니까? 바텀하니까 어? 바텀하니까 완전히 그림이 다르잖아 이런판은 무조건 이겨야돼 우리 미드랑 서포트 듀오 승률 69% 잘하는 듀오구만 또 개구 딱 백스류 같은 약간 로밍형 챔프를 딱 해줬네요 거기다 마스터이 우리의 미래 잘 크고 있고 아 이 그라가스 두꺼운 지방으로 아칼리의 표창이 살에 들어가지 않는 중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이지 돌풍 딱 나왔으면 케이틀린 잡는 병 나오셔도 나이스! 나미씨 개그어! 아니 이제 우리한테 지고 있는데 저렇게 공격적으로 하면 안되지 케이틀린은 이제 라인전에서 이렇게 조금 조금 라인전하는 친구고 한방에 꽝 붙으면 루시안이 짱인데 그쵸? 여기 커피 커피 한잔 바드스타 나이스! 산미 3%만 조절 부탁 나이스! 바로 적용해줬구만 이제 커피가 아니고 보약이야 이 정도면 어? 내 몸에 딱 맞으니까 람먼스가 저기있다는걸 알자마자 나이스 나미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어어어어 재밌어 어떠십니까 나미님 야아아아아아아아 야레 야레ㅣ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 어 잠깐만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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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깜겨 으아아아아아아아 어어 어허하하 찢겼어 람머스 뿌리 어어어 와!!! 람므스 포렛 찔렸어 와~~ 아~~ 마이가 여기에 와드만 없다면 아야 이러면 지는데 아칼리 E 맞을텐데 이러면 아칼리 E 맞는다 E 딱 와가지고 이제 평큐 평큐 아아아아아아이 당연한건데 아이 저 녀석 마스가 또 이거 저거 쳤겠지 또 썰에 아이 그 뻔할 뻔짜지 하하아 자신의 잘못을 저렇게 아아아아아아아아 나의 모든 것을 건 승부에서 엄청난 개이득을 보았다 올인했습니다 올인 팬 지존 좋다 18분에 2코어 반 다들 1코어 나왔을 때 나 홀로 2코어 반이 나왔어 내가 지금 상황에서 딜을 해줘야돼 일반적 원딜과는 달라 2코어 좋아아 키리 넝쿨제 글러 들어오는구만 무조건 이겨야돼 이런판 지면 내 전적엔 답이 없다 혼자 다 막으면 불안한데 불안해하지마 해시안이야 설마 마스터이 레드 먹지 않겠지? 사람이라면 레드 먹지 않겠지? 그래 바텀 먹으라 친구야 설마 설마 레드 먹지 않겠지? 설마 사람이라면 설마 설마 사람이라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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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라면 설마 사람이 아니문이다 눈사람이문이다 눈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눈사람이면 그럴 수 있지 consumer 랩 배느짱 공격 라헴 랩 란 주로 비 배로 예, 궁사나 빼야돼 아, 안된다 잡았어! 못 잡았어! 가아ㅗㅇ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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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스의 어깨가 무겁다 하지만 이 무거운 에이스의 중압감 즐길 줄 알진 않은 이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존냐가 주는게 적에게 제일 빡치는 길이긴 해 여기서 람머스 들어왔을 때 나는 이제 풀도 있고 초시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대처하기 수월해지지 초시계 쓸 줄도 모르잖아! 아 자네가 악플 쓸 줄 아는 것처럼 나도 초시계 쓸 줄 아네 그러니 나를 믿어 어? 자네 채팅 실력이 내 초시계 실력이니까 좋아 하하하하 개이이이 일단 개피 이거 안 돼? 내가 람머스 때릴 것 같지? 다시 가자~~~ 예예예이~~ 오랜만이고만이 기분 역시 지금은 원딜 맥타인가 가드가 있네 가앤있거든요 그냥 가 가앤 있어 가햐 믿고 그냥 머리 박지게 하면 돼 나이스 개고 끝내자 재밌구먼 이게 롤이지 이러니까 못 끊지 어? 이러니까 못 끊지 이 전자파 마약 끊을 수가 없어 이거봐이거봐 백스 표정 봐 나한테 취해가지고 나라는 마약에 아 이거 바드 표정 봐 나한테 복종하겠다는 이 짜식들 바드 스타도 수고했다 오케이 바드 쌉벌레? 바드, 바드는 벌레 맞음 해벌레 플레이에 나이, 입이, 벌어짐 아 마스터이는 마스터이는 마, 마스터이, 마스터이님 가셨음 벌레들은 잠을 잘 시간이지 잠깐만 근데 잠깐만 마스터이가 아니네 얘는? 바드 쌉벌레 아 마스터이 맞구나 아닌데? 뭐야 바드, 뭐야 뭐야 자기가 말했네? 뭐야 이거 본인이잖아 혼자 혼자 이거 원맨쇼하고 있었네 아하아 딜량도 원맨쇼했으니 채팅도 원맨쇼하는게 당연할 수 밖에 약간 뭐야 이거 루시안 어? 루시안도 뭐냐고 루시안 한마디 해봐 한마디 해보라고 나말고 모두가 평등하다 루시안말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 어 거의 국왕패하였다 와 나이스 루시안국이었다 루시안국 아 바로 편집해야지 편집자님 루시안 편집 바로 시작해주세요 빠징